VJ도 하고, 그림도 그리고,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있는 오엠킹이라고 해요. 중학교 때부터 반스를 신었었고, 그 당시에는 그냥 예뻐서 신었었는데 커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랑 반스가 추구하는 문화랑 되게 밀접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스케이트보드? 타진 않지만, 타는 사람들 멋있고, 문화도 마음에 들었고 자연스럽게 반스가 더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. 커스텀을 주제로 해서 전시를 했었고,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고 신는 나도 기분이 좋아서 아직까지도 계속 커스텀을 즐겨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반스 커스텀 플랫폼은 새로운 방식의 커스터마이징 툴인데 원하는 실루엣을 선택만 하면,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만들 수 있어요. 패턴에 있는 강아지는 내가 키우고 있는 테이미라는 강아지인데 테이미 얼굴들을 하나 둘씩 그리다 보니까 그것들이 쌓여있고, 쌓인 걸로 뭔가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패턴을 만들게 됐어요.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니까 반스 커스텀 플랫폼을 이용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발을 한번 만들어보세요. 아들 다催 spur거리는 건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